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구세군 복흥영문이 개영 100주년 기념 감사회배를 드렸습니다. 6일 정읍시 구세군 복흥영문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정혜은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장을 비롯한 정읍시 기독교연합회 회장과 구세군 교계 인사들이 함께해 100주년 기념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복흥영문의 개영 100주년 기념 현판식을 시작으로 감사패 및 공노패 전달과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오룡화 시대에 몇 명의 어른들, 성도님들이 이 영문을 지키고 있었음에도 감사하고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이 재단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 100년 동안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모습들을 떠올릴 때 너무 감격하고 우리 본 교인들에게 더욱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설교에 나선 구세군 서기 장관 김병윤 사관은 복흥영문은 순교자의 영성이 살아있는 영문이다라며 100년간 한국교회 성장을 위한 모판과 밑거름의 역할로서 복음의 역사를 지지해왔다고 자긍심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1924년부터 시작해 100년의 구세군 복음 전도사업을 이끈 복흥영문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배출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